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경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듣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21년 4월 학력평가 듣기 2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가 우리 말로 나와있어. 이럴 경우는 우리 재빨리 읽어봐야겠죠. 그쵸? 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근력운동은 관절 강화에 효과적이다. 스트레칭을 통해 자세 교정이 가능하다. 몸 상태에 따라 운동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주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은 부상 위험을 줄이는지 한번 우리 대학문 가보도록 합시다. 자, 헬로 다닐, did you finish the warm-up exercise? 자, warm-up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 준비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본격적인 운동하기 전에 몸을 푸는 운동 우리가 warm-up exercise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준비 운동했냐?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자, hi Kelly, I did. 나 했대요. 그쵸? I'm ready for today's workout. 나 준비됐어. 오늘 workout. 운동을 위한 준비가 됐대요. 자, great. Let's start with squats. 스쿼트 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시작하대요. 너 잘했는데 너 무릎이 여전히 익스탄드 뻗어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너의 어디에 이제 뻗어있냐면은 너의 이제 그 발 앞까지 나와있다라는 거죠. 원래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발, 이, 발 터라는 게 이제 발가락 얘기하는 거잖아요. 발가락 뒤쪽으로 나와있어야 되거든요. 뒤쪽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아, oh, I should be more careful. 아, 나 진짜 다시 조심히 해볼게. 신중하게 조심히 해볼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나 스쿼트 모르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 yes. working out with the correct posture.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은 it's important.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자,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운 표현이에요. prevent A from 자원은 잘 쓰는데 지금 이게 안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자, A가 B하는 것을 막다. 이런 뜻이에요. prevent A from B라고 하면은. 즉, 너가 뭐 하는 걸 막냐면은 바로 부상을 당하는 걸 막는대요. 자, I'm aware of that. 아, 내가 그거 조심할게. 인지하다거든요. Be aware of 하면은. 알다, 인식하다. But it's hard. 아, 알고 있는데 너무 어렵단 말이지. But if you continue to exercise in the wrong position. 네, 니 그렇게 계속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잖아. You are more likely to get hurt by placing too much stress on your joints and muscles. 자, 너는 be likely to 하면은. 뭐 뭐 할 법하다, 뭐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뜻을 가져요. 자, 너는 뭐 할 법 하냐면은. 다칠 법 하대요. 뭐 함으로써? 너무 많은 스트레스라는 건 긴장감이란 뜻을 가집니다. 너무 많은 긴장감을 너의 관절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더 부상의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Oh, that might cause an injury. 아, 그렇게 되면 injury. 부상을 입을 수 있겠구나. That's right, 맞아. That's why I always emphasize. 그래서 내가 항상 emphasize 강조하는 거야. Working out in the right way.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을. Okay, I will pay more attention to my workout posture. 내가 내 운동 자세에 더 많이 신경 쓸게. 자, 힌트가 너무나도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쵸? 계속해서 올바른 자세라는 표현 나오고요.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해야지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 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이 부상 위험을 줄인다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정답은 몇 번으로 잡아주면 돼요? 네, 5번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저와는 이제 또 다른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쵸? 네, I'm ready for today's workout. great. let's start with squats. ok, I'll try. hmm, you're doing good, but your knees still extend over your toes. oh, I should be more careful. yes, working out with the correct posture is important because it can prevent you from getting injured. I'm aware of that but it's hard but if you continue to exercise in the wrong position you're more likely to get hurt by placing too much stress on your joints and muscles oh that might cause an injury that's right that's why I always emphasize working out in the right way okay I'll pay more attention to my workout posture good let's try it again